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월 1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적질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안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안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쌍방의 언약을 볼 때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책임 또한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섬김과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순종은 제자도의 참된 표징이다.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만일 모든 재림성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렸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재정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대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가? 2. 우리의 선택과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생각해보라.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행함과 순종 11조와 충실한 청지기 생활에 관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겠는가? 3.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삶에 힘든 일이 닥치는 것에 관해 더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